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제 생일 혐오늘 산항 큰 곳 여기 왔습니다 여기 좀 자연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한번 찾아가고는 식초 생일이니까 뭔가 힐링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힐링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3월 22일날 찍지만 나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이거 예쁘지 않네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오물 오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와 이거 좋아 이거 좋은데? 아 여기가 여기 자연? 응 여기 예쁘죠 와 이거 봐 대박인데? 와 예쁘고 많다 괜찮은데? 대박 와 자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와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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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말 대박이다 여러분 여기 봐봐 와 여기 여기 봐 저기 여기 분위기 있는 거 여기 단톡대 저기 봐 저기 새 새 집 와 멋있네 뭔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똑똑한 뭔가 똑똑한 뭔가 드러 가이드 같은 야 그런 분위기다 이거 멋있어 이거 오 멋있다 분위기 멋있네 와 멋있네 여기 여기 숲속에 뭐가 있다 야 멋있네 여기 여러분들 숲속에 집이 와 예쁘다 이렇게 야 조명 야 대박인데? 우와 이거 저거 와 대박이다 와 예뻐 예뻐 와 이거 봐 와 이거 봐 와 맛있어 여러분들 와 예쁘다 이거 버섯 같이 와 예쁘게 잘 꼬게 놨네 난쟁이들이 살 것 같아 난쟁이들 난쟁이들 뭐 벽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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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들 막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토끼 먹이 체험하는데 토끼 먹이 체험하는데 아 토끼가 아닌가 봐 만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와 토끼가 저기 있네 여러분 저기 토끼 보이시죠 저기 토끼 와 아 토끼가 저쪽에 있다 야 근데 벚 야 꽃 피었다 벚꽃 피는 거 벚꽃 맞나? 네 어 꽃 예쁘네 와 예쁘다 잘 피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여기 강추입니다 강추 저 누구세요? 저 누구세요? 저 누구세요? 저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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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들 여러분 난쟁이 난쟁이 여러분 난쟁이 난쟁이 예쁘지 않아요? 난쟁이들아 나의 소원을 들어줘 다행이다 여기 남부 해볼게 나머를 훔치러 가드 대거시래 너네 나무 나무 원인 나무 남부 이렇게 그래 아무쿠네 집이 이렇게 있네 전등 예쁘다 전등 예쁘죠 약해요 맛있다 뜨겁지 않네 올림픽이 잘 온다 호르르 호랑산이로 큰일 아니고 더 드실까요? 응 자 이거 전남끼도 먹고 먹어야 커? 응 따먹먹은게 따먹고 있어 응 누가 주니까 이거잉 선물해주니까 아는 동생이 나 생일이래 저번에 형 내가 케이크 하나 보레수다 드십사 고마운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도 보내고 또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고기도 보내서 걔는 나 지금 다 불렀거든 이제 좀 있으면 돼 고기는 무슨 고기? 나하고 먹는 돼지고기 아 택배로 이제 올거야 건강식품이랑 홍삼이랑 고기랑 그땐 것도 다 보내요 다 보내서 나 나 생일이래 나